사도 행전 24장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노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오를 고발하니라. 바오를 부르며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드렸게 하려하므로 우리가 잡아서 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오를에게로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열해 전부터 이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이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순지자들의 거래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미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그립김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빌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빌릭스가 그 안에 유대여자 도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의와 절제와 장처는 심판을 강론하니 빌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빌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빌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자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